같이 출전해보시면 경기 뛰실 때 점프 뜨면 무릎이 제 눈앞에 있어요 무릎이 눈앞에 물론 자신감 있게 올라가시겠지만 저한테는 안 되죠 이야 멋진 멘트 멋진 멘트까지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시스트라는지 끝까지 시도하는지 이제 형, 동생 사이가 됐으니까 형, 동생이 이 정도는 하는 거죠 자, 아반도입니다 와 쓰지 않을까 마지막 5천 남겨놓고 마지막까지 아니 이게 덩크즈를 하는게 아니라 덩크즈를 한 다음에 몸이 살짝 뜨니까 실질적인 최종 우승자입니다 2라운드가 총 다 진행이 됐고요 10점, 다시 한번 만점 퍼펙트 우승입니다 아, 소속팀의 또 애칭답게 퍼펙트템 아반도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이 곧바로 이어지겠고요 KBL 패밀리 임전명 회장이 우승식 이렇게 진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식이 곧바로 이어주고 이 시상식이 곧바로 이어주고 이 시상식이 곧바로 이어주고 시상식이 곧바로 이어주고 멈착